나 인생을 포기해 버린거 같다 응 얘는 뭔가 잘 먹을거 같아 난, 어흐 한 것인가 내가 바른 최고 선물 바로 너야 원추 원추 보고 싶어 듣고 싶어 다 하고 싶어 오우 날 것 같아 음 아아 토하이스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쥬씨 토하이스 먼리입니다 쥬이에요 오우 진짜 착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 이거 본 적이 없잖아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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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불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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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ds. 나보다 안 떠들었어.. 많이많이 많이많이.. 됐어 이거 뭐 1년동안